네, 파산 보호 신청에 이은 매각 결정. 포레버 토니온에 납품했다가 큰 피해를 본 업체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신생업체 30여 곳이 구체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레버 토니온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30여 개의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포레버 토니온은 파산 신청과 매각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물품을 대량으로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의료협회는 피해 업체가 100여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2천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 업체들 중에는 상당수가 신생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포레버 토니온의 비윤리적인 거래에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한인 의료협회는 오늘 일단 2명의 고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한인 의료협회는 6개월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명입니다.